자 안녕하십니까 콜레모니아리 입니다 자 드디어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따구로 살거가 아니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개봉날 봤구요 현재 오늘은 27일 이제 퇴근하고 난 뒤라서 현재 새벽 3시 입니다 원래 어저께 바로 리뷰를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날짜로는 이틀이 지났죠 이유는 보고나서 정리가 안됐어요 과연 이 영화를 나는 재밌게 봤는가 애매한거에요 그래서 좀 내가 본게 맞는지 내가 생각한게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하는건지 그런게 궁금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고 나온 직후에는 벙친 상태가 좀 오래갔고 어 그리고 한번 더 보고 싶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난해한건 맞으나 재미가 없다는 아닌것 같아요 물론 재미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의뢰 우리가 보던 그런 오락영화라던지 이전에 이렇게 그냥 보고 와 이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다른 거와는 결을 좀 달리 합니다 어 약간 개인적인 에세이 오후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하려는 좀 뭐랄까 예술성이 좀 더 있는 상업영화보다는 좀 더 독립영화의 느낌이 강한 그런 영화였어요 일단 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면 주인공이 있고 전쟁이 일본에 났죠 2차 대전이 그 전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엄마의 동생인 이모와 재혼을 합니다 자매 덮밥은 좀 너무한거 아닌가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원래 살던 도시에서는 계속 전쟁 때문에 힘드니 어 이모가 있는 새엄마가 있는 곳으로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적응기간 그리고 또 새엄마와의 뭐 뭐 이모라고 부르던 사람이 그렇다고 많이 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모가 내 엄마래 근데 엄마랑 닮기는 했어 근데 뭐 그 안에서 혼란이 오는 주인공 그리고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있는 텃세 그런거 있잖아요 전학생인데 돈 많은 도련님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막 애들이 시비를 걸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구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는 첫날 애들이 막 시비 걸고 한바탕 싸우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짜증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돌로 자기 옆머리를 찍어버려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철 나지 이거를 이제 아무 말 안하면 부모는 뭐라 하겠어요 야 내 새끼 이렇게 만든 새끼 빨리 데려와가 되겠죠 근데 주인공은 그냥 넘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얘가 싸우고 왔는데 숨겼다 숨기고 있다 뭐 괴롭힘 당하고 있나보다 라는 생각을 부모님이 당연히 하시겠죠 아버지는 군수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뭐 돈 이렇게 해놓고 돈 이렇게 줘서 내가 그 자식 찾아내겠다 조저버리겠다 이것도 주인공이 예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보면서 어찌됐건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집 근처 집이 저택인데 그 근처를 떠도는 외가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저 외가리가 외가리가 계속 오면서 갑자기 말을 해요 그래서 아 너 엄마 없는 새끼 쿠쿠로빙빵뽕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빡쳐가지고 이제 그 외가리랑도 싸우려고 하다가 이 외가리가 엄마가 살아있다 그러니 찾으러 오겠냐 놀러와라 하면서 옆에 그 자기 옆들에 있는 무슨 커다란 성 같은 데로 초대를 합니다 여튼 거기로 가보니 뭐 이 세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 세계로 넘어갔는데 이 세계로 넘어간 이유도 갑자기 새 엄마가 목류병에 걸린 건지 거기로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새 엄마를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심리상태가 경계는 하고 뭔가 싫은데 아들 된 도리는 해야겠고 그래서 선은 넘지 않아야 되니까 뭐 이러면서 새 엄마 구할 겸 해가지고 갑니다 자기 엄마도 있다고 하고 뭐 해가지고 갔는데 외가리랑 뭐 여차저차 해서 그 탑의 주인을 만나러 오라고 해서 가는 동안에 또 새로운 이 세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생물들을 만나고 여러 모험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이 좀 길게 얘기하고 뒷부분을 휘리리 해버렸지만 어 그 이 뒷내용도 솔직히 말을 다 길게 할 거지만 좀 있다가 참 전반적인 이 내용들이 급발진, 급마무리,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조금 초반부 이 세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다소 지루합니다 넘어간 이후부터는 또 나름 재밌게 봤지만 그 전까지는 막 밝은 분위기도 아니고 뭔가 어둡다 라기보다는 분위기가 좀 침울한데 고요한 듯 지루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어찌될건 이세계 모험을 하는 그런 모험 판타지입니다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작화가 일단 죽이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래 그 마인드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그리는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그렸다는 거 거기에서 우와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들도 우와 작화 와우 이에요 그리고 OST도 좋아요 성우는 저도 성우진을 살짝 봤지만 아버지 역할이 하울 역을 맡았던 그 기무라 타쿠야씨가 맡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기 주인공 맡은 사람도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고 그 히미? 히미였나? 그 중간에 불을 다누는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를 맡은 역할이 아이명 이라는 그 무기와라 노래 부르신 정말 유명한 가수죠 가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어울리긴 해요 옛날 그 딱 그 지브리스러운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몇몇 장면에서는 약간 지브리 특유의 그 약간 좀 그 책 읽는 듯한 여자 말투 약간 그런 게 좀 보였고요 뭐 어찌 됐건 성우 좋습니다 미국판은 더 화려하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판도 꽤나 성우진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빙판이나 혹은 영어판으로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여러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만나 이런 걸 생각하고 곱씹어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닌 분들한테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제가 내용을 모르고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면서도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이유였으니까요 그래서 몇 번 더 보고 이해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영화 자체는 좀 미야자키아야오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듯한 느낌이 커요 말 그대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자기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묻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묻고 어느 정도 답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 국군주의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전쟁을 겪은 사람으로서의 이런 모습과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행동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본이겠죠 일본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그렇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봤을 때 굉장히 내용이 난해하고 또 함축적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급발진 급마무리에요 훨씬 내용이 더 길고 또 좀 더 세세한 묘사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이 제작비와 시간이 천정부지로 늘어났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라는 생각을 또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떡밥 회수가 안된 게 많아요 분명히 내가 봤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끝에 가서도 그게 그래서 뭘 뜻하는 건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떡밥 회수가 안되는 부분도 많고요 미야자케오 감독 자체가 농담 삼아서 인터뷰에서 저도 여러분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 안 가시죠 저도 그런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정도 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죠 내부에서는 여러 새들이 나옵니다 여러 새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서는 이제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세계에요 그 방금 전에 불을 다루는 소녀 이야기를 나왔었는데 이거는 본인의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과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이제 집 집을 이렇게 관리하는 할머니 중 한분이 같이 가는데 거기서 젊은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엄마는 또 지금의 모습이고 아니 그 새엄마 얘기에요 새엄마는 지금의 모습이고 그러면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가지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 라는 뭐 그런 세계관 설정상의 내용은 약간 테넷 같은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관의 이야기에서는 그런거에요 얘는 자기 언니의 아들인데 내 아들로 해야 되고 내가 남편이 되었으니 자기 형부가 남편이 되었으니 얘를 잘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것과 그러니까 이 새엄마도 혼란스럽고 여기 주인공도 혼란스럽고 서로 뭔가 껄끄러운데 그걸 말은 못하고 서로 간에 선은 지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가가지고 네가 여기 왜 와 하면서 약간 싸우는 장면도 있고 끝내는 화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존나 갑자기 화해를 하고 또 이제 여러 새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처음에 펠리컨들이 나와요 펠리컨들이 막 나와가지고 무슨 무덤에서 문을 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인간이 되려하는 영혼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보아보아 아니었고 하와하와 아니었고 어쨌든 하얀색 귀여운 애들이 나옵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펠리컨들이 그걸 막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을 다루는 소녀가 펠리컨들한테 이렇게 광역 마법을 써서 이렇게 없어뜨리고 그 중에 이제 부상당한 펠리컨하고 주인공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니들은 왜 죄 없는 이 영혼들을 괴롭히느냐 왜 잡아먹느냐 니들은 나쁜 애들이다 뭐 했는데 우리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다 그냥 우리 살려고 그랬던 거다 뭐 약간 이런 장면을 보면서 뭐랄까 약간 전쟁에서 약간 제가 그쪽으로 지금 내용에 꽂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을 나쁜 일을 하게 되는 이거는 약간 바람이 분다 약간 그거랑 또 이어져가지고 조금 좀 그랬는데 바람이 분다라는 이 전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 카미카제 그 자살특공대 그 저 비행기를 개발한 저기 아저씨의 전기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그거를 좀 미워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랑 약간 좀 겹쳐서 보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그게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게 정말 나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세계관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그런 거죠 세상은 나쁜 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상황이거죠 얘들도 어쩌면 살려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장면도 있고 그 뒤에 뭐 앵무새들 인꼬라고 해야 되나 무슨 그 앵무새들 막 나와요 해가지고 개들은 이제 막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하고 아이는 잡아먹지 않아 뭐 이런 뭐 하다가 뭐 앵무새 장군이 나와서 뭐 이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자 뭐 무너지는 세계를 우리가 다시 정복하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트러블이 생기고 알고 보니 그 이 세계를 만든 사람이 주인공의 큰 할아버지이신데 그 큰 할아버지가 주인공한테 이 세계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 세계를 네가 이제 다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와중에 어 할아버지 전 싫어요 저는 밖에서 그냥 살래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급발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또 그 앵무새대왕도 나오고 그러면서 약간 그 전쟁 약간 그런 거에서 망가뜨리는 사람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른 이야기를 이제 던지는 결국엔 끝까지 이 스토리를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그냥 보면은 아직도 저는 큰 스토리는 그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시간적으로 분배는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뭐 에요 그냥 약간 그 뒤에 이제 과연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뭔가를 계속 곱씹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추천을 할 수 있느냐 추천은 할 수 있죠 다만 아이들에게 추천 못하고 또 약간 말 그대로 그 이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감성을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의 그런 막 아름다움 막 이러면서 이 스토리가 재밌을까 이걸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추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예요 음 저는 혼자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냥 총평을 하자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생각하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내가 걱정하는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살아가는 젊은이들한테 미야자키 하야오가 던지는 당부는 아니고 부탁 이랄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러이러한 시간을 겪었고 이러이러해서 지금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래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이야기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던 방식을 다 쏟아 부은 영화다 입니다 음 그래서 솔직히 영화로 나온다기 보다는 이것 자체가 약간 전시회처럼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어렵습니다 음 어찌 됐건 뭐 중간에 살짝 어 막 하품도 하고 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랬으나 어 흥미롭게 본 영화이구요 5점 만점에 아 계속 기침을 하고 녹음 상태가 안 좋은 점 죄송합니다 어쨌건 제 평점 은 3점은 못주겠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추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다시 보고는 싶어요 2점 8점 정도로 합시다 어 2.8점 정도로 항상 제 평점은 그때그때 감상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지만 어 지금 생각으로는 이 영화는 한 제 기준으로는 한 2.8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굉장히 어 너무 안에 담고 있는 내용도 좋고 좀 최고 최고 정말 다시 보고싶은 영화다 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느끼는 다시 보고싶은 감 그 감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생각보다 흥미롭게 보기는 했으나 남들한테 추천을 못할 영화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도 두서없고 스포있는 제 잡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도 다른 컨텐츠 다른 이야기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아디오스 빠빠 하나도 zo Academic 닥 ker